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1입니다. 저희는 벤츠 S580 2022년식 차량의 30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단단하면서도 타이트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차량 액셀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최고조의 전기를 유지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30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 S580 2022년식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